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날짜로 심사히 그 날기입니다 여섯 개의 상품의 일은 일을 상품으로 나면 영양이 영양이 영양으로 한국 꿈에 들어가는 세상의 신문 중개입니다 여섯 개의 상품의 일은 여섯 개의 상품의 일의 뜻은 여섯 개의 상품으로 나면 수의 한 조건이므로 6개의 1은 2개입니다 이제 도전 목표를 보십니다 일십팔에 7을 나면 4이므로 일십팔에 7분의 1은 4입니다 일십팔에 7을 나면 4이므로 첫번째는 2만원 다른거 1,2,1,1 2,1,2,2,2,2,3,1,2,2,4,1,2,4,1,2,2,4,1,2,2,2,2,4,1,2,2,3,2,0 ㅇㅇ ㅇㅇ